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태국에서 선교사역하는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입니다 지난 20수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1년 5월에 날라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원상 목사님의 초청에 따라 1991년 7월부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사 후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5일 선교사로 그 당시 중앙선교회와 Central Missionary Fellowship 그리고 세계선교동역기구 World Mission Partners로 태국으로 파송받아 태국선교지에 부임하였습니다 지난 20수년 사역 모두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희 사역은 몇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콕신학교에서 교수 사역 둘째, 개척교회 사역 셋째, 현지인 대상 선교사 훈련 사역 넷째, 노예 사역입니다 먼저 태국에 부임한 후 저는 어렸을 때 태국에 있었었기 때문에 태국어를 약 8개월 동안 배운 후 94년부터 방콕신학원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태국의 개신교율은 태국인구 6,800만 명 중 약 0.5% 미만으로 약 40만 명이 됩니다 불교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은 10%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태국에는 40여 작은 신학교, 성경센터 또는 목회자 훈련센터가 있어 주님의 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 방콕신학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 약 120여 명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과 영적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생들을 매월 50브리므로 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콕신학원에서 신학과목과 성경주경학 타문학권 전도학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제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시작된 방콕신학교는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700여 명의 동문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30여 명이 졸업을 하여 태국 추수밭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콕신학원의 동문들을 고문으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지 교단의 태국기독교총회 산하의 제7노예에 사역하고 있으며 현지 노예와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개척한 단, 프라폰 교회는 1986년에 방콕신학교와 현지 노예와 함께 협력하여 전도와 교회 개척 프로젝트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개척교회 사역은 태국 수도인 방콕 곳곳에 위치하여 16교회로 지금 증가되었고 개척하는 단계에 왔으며 방콕에서 약 2, 3시간 떨어져 있는 깐짜나부리 도시의 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총 17교회입니다 17번째 교회는 국제대학교 앞에 2015년에 A100 국제교회로 개척하였습니다 이런 17교회는 각각 미국과 한국 또는 태국의 후원교회가 있어 임대료와 사역자 사례금 월 약 600에서 800불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전도초로 시작하여 미조직 교회로 성장한 후 세례입교인이 30여 명이 되면 태국 기독교 총회 규칙에 따라 교회로 승격되어 현지 노예 교회로 온전히 소속이 됩니다 태국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개척교회 교육자들은 모두 다 방콕 신학교의 졸업생들로 심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전도초서부터 미조직 교회로 그리고 교회로 승격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때 젊었던 사역자들이 이젠 제7노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7번째 교회 중 17교회 중 10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9교회는 재정 자립을 하여 후원이 더 필요 없고 남은 8교회는 개척한 시기에 따라 점차 자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을 갖고 재정 자립하기 위해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척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지교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교회들이 합하여 네 곳의 지교회를 세웠으며 그 지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교회 성장은 불교 종교와 더운 날씨 또 관계의 중요성과 남을 배려하여 마찰을 피하는 것 등으로 성장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매월 저희 성교센터에서 월례회로 모여 사역과 기도로 함께 나눕니다 이러므로 나중에 개척된 교회들이 사역자들의 선배 사역자들한테 배우는 또 좋은 시간도 됩니다 사역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통역사역도 하며 개척교회 연합수련회나 행사 때도 통역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 태국에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평소에 개척교회를 순회하며 상담과 설교 또는 성례식을 짐내했으나 단분간 17번째 교회인 에백국제교회를 임시 담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척교회들이 조금씩 후원하여 또 저희 성교부에서 미얀마로 성교사를 파성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 초 2018년 초에 현지인 사역자를 성교사를 파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셋째 현지인 대상 성교사 훈련 사역입니다 방콕 신학생 중 성교에 관심있는 학생 중심으로 저희 성교센터 신학교에서 약 0.2마일 떨어져 있는 저희 성교센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교와 성경 성교역사 성교지의 지도력 등을 매주 월요일 가르치고 있으며 4학기 4학기 동안 잘 훈련받은 학생들은 저와 성교부의 협력으로 주변 성교지를 탐방하여 성교사역을 배우면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성교에 훈련받은 학생들은 중심으로 방콕 신학교에 성교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 전 특별히 성교그룹이 먼저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화요일은 성교그룹이 주체가 되어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네 번째로 노예사역을 합니다 성교사 목사로 제7노예의 회원으로서 전에는 기독교육 부장 4년 동안 섬겼으며 그때의 태국 사역자들을 인솔하여 한국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견학을 하였으며 그들을 통해 많은 태국 교회들이 주일학교 중요성을 깨닫고 각 교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지난 4년 동안은 남전도회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7노예 남전도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위해 KCPC 성도 여러분께 KCPC 성도 기도와 동력이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불교 문화인 만큼 나름대로 또 잘 성장하고 있다는 태국 지도자들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KCPC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CPC 성도 KCPC 성도 KCPC 성도